이제 2020년이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저는 미롤렉스, 그리고 우리 팀과 파트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올해 우린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고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린 마치 한몸처럼 함께 성장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죠. 간디는 목표를 찾으면 자원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도 함께할 것입니다. 강하고 고집스러운 황소의 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도 황소만큼이나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미래에 놓일 모든 장벽을 이겨낼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면 반드시 우리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믿으세요. 반드시 최고가 될 것이며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많은 업적과 성취, 새로운 행운과 성공이 여러분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